안녕하세요. 한조 버디의 트레이닝 한조 김동호입니다. 두 번째로 저번에는 첫 번째 시간은 다이어트, 꿀팁이라기보다는 개인에 맞게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동 메이트와 함께하면 다이어트의 확률은 올라간다는 거. 그러면 운동 메이트와 함께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대회를 준비할 때 저는 혼자서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그냥 우울했어. 그래서 운동을 할 때마다 그냥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분명 한계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를 못해가지고 그 운동 강도에 있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화이팅이 없다 보니까 조금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라든지 아니면 기운이 없을 때라든지 또는 그냥 운동하기 싫은 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감정적인 부분에 운동을 할 때 좀 동요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운동 메이트와 운동을 함께하면 좋은 이유. 한마디로 운동 파트너죠. 저도 요즘은 운동을 파트너들과 함께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대회를 나갔던 회원님들, 수업이 끝난 회원님들 같은 경우도 가끔 오셔서 저랑 같이 그냥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 아는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딱히 뭐 분할 운동을 어떻게 하냐. 이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상황에 맞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제가 벤치프레스를 하거나 아니면 풀업을 하거나 할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평소에는 풀업을 막 40개 땡겼는데 실제로는 40개 못 땡깁니다. 40개를 땡겼는데 45개를 하고 싶어 막. 그래서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로 인해서 내가 과부하를 주므로서 근성장을 시켜야 돼. 그럴 때 이제 운동 파트너가 있다면 이 5개를 더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야 너 이거 못하면 집에 못 간다. 아니면 뭐 못하면 죽음이야. 아니면 육체적으로 제 다리를 잡아주고 올려주니까 이 힘 빠졌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보조를 받고 5개를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 돌파하기가 쉽고 이 한계 돌파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강해지거나 그리고 근성장을 조금 더 촉진을 시키거나 했던 점에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하면 약간 아프거나 아니면 약간 숨차거나 약간 무거우면 놔버리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보다 돕기가 없는 편이고 끈기가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운동 파트너들과 같이 함께 하니까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가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월, 화, 수, 목, 금 같이 운동하는 운동 파트너가 있다면 같이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월, 화, 수, 목은 식사를 지키고 금, 토, 일은 못 지켰어. 근데 그 친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식사를 다 지켰어.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몸이 좋아지는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친구에게 아, 얘는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밖에 못 하는구나.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항상 똑같은 동시간대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좋아지게 되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동기부여를 받아. 막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또 직접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서로가 채찍질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파트너끼리 월, 화, 수, 목, 금, 토 운동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운동 파트너가 토요일날 운동을 안 나오겠대.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거야. 아, 그냥 나 오늘 너무 피곤해. 근데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지. 야, 너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피곤하지만 어쨌든 쉬어도 피곤하다. 나와서 운동 같이 하고 더 빡세게 하고 일요일날 화끈하게 쉬자. 그래서 그 친구가 나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고 정말 일요일날 시체처럼 쉬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 정말 피곤한 날이 있어요. 근데 운동하기 정말 싫어. 근데 친구가 또 억지로 끌고 나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운동 스케줄을 맞추게 되고 더욱더 강력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채찍질을 해주고 서로가 식단을 못 지키면 너 이거밖에 못했냐? 다음부터 같이 식사 관리 더 잘하자. 그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샐러드 카페 가고 서로가 채찍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감시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점에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하는 게 좀 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서로 합을 맞추다 보면 지루하지 않고 서로가 화이팅을 외쳐주고 좀 재밌게 운동하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휙시간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게 재밌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무안 감량 챌린지 또는 무안 뜨끈하게 챌린지를 하시면서 동료와 함께 재밌는 운동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한조 바디의 트레인 한조 김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